막걸리 먼저 주세요. 먹어야 돼. 아니 먹어야지. 이거 때문에 안 돼. 이거 아니면 내가 왜 타 산을. 넌 하는 거 좋아해? 그냥 좋아해? 언니는 나 혼자는 걸로 알고 있었어. 그래? 근데 안 먹어봤구나. 맑은 거 안 먹어봤구나. 맑은 거 맛있어? 이거 맑은 걸 한 모금 탁 먹겠지? 샴페인처럼? 좋아. 이건 처음 봐. 일단 받을까 그러면? 그래. 여기다 받는 거야? 일단 맑은 거 먼저 줄게, 한 모금. 나 맑은 거 먼저 줄게, 한 모금. 별로 안 좋아해? 흔들어, 흔들어? 그러면 나 맑은 거 한 모금만 먹고 싶어. 오케이, 그럼 나도 맑은 거 주세요. 나 이렇게는 안 먹어봤어. 한 모금만. 이게 근데 깔끔해. 이걸 더 좋아해, 언니는? 아니 그건 아닌데 아깝잖아. 이런 술 언제 만나봐. 아깝게. 이런 술 언제 만나봐. 자, 짠. 급했나 봐. 급했나 봐, 자작을 바로. 음, 맛있네. 맛있다. 나쁘지 않은데? 맛있다. 나쁘지 않은데? 이게 뭐야, 음료수야? 나 그냥 이렇게 머실래. 아, 근데 또 흔들어 보자 한 번. 흔들지 마. 궁금해, 이거 처음 본단 말이야. 언니 자꾸 나랑 반대로 갈 거야? 아니, 이거 처음 보는 막걸리란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필요하신 분? 나 지금 딱 좋아. 갑자기 확 좋아졌어. 확 좋지?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바로 소름이야. 그럼, 짠. 야, 너 소름이야. 이거 소름이야.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나씩 주려고. 먹어, 먹어, 먹어. 언니한테 뭐라고.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 언니. 조금씩 뭐 다 먹어보려고. 궁금해가지고. 언니, 버섯 맛있어. 버섯 맛있어? 눈이 맛있다. 눈이 맛 조금 차가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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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응. 그냥 반찬만 먹어도 배가 부르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거. 아니, 이게 우리가 지금 배고파서 이러는 거야? 다 맛있네. 왜 이래? 그렇지, 다 맛있지? 뭐가 들어왔나? 거지같은. 그러니까. 근데 나 오늘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좋았어. 응, 응, 응. 그러니까, 나는. 난 지금보다 더 내가 상태가 더 내려와서 별로일 줄 알았어. 근데 지금 훨씬 더 괜찮아. 생각했던 것보다. 한 입 먹더니 언니 더 살아난 거 아니야? 아, 이거 먹기 전에 얘기했어야 돼. 더 살아났어, 그렇지? 응. 아니, 나는 진짜 걱정했던 게 내가 디스크잖아. 응. 내가 헬스로 아무리 다져놨다고 해도. 그래, 그래. 뼈는 어쩔 수 없어. 그렇지. 근데 할만한 거야, 그래서. 아,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단 말이야. 잘 타더라, 근데. 그러니까. 어, 맛있겠다. 이거 그냥 먹으면 되는 건가요? 꼬리는 매우면 마요네즈 찍어 드시는 거죠? 우와, 감사합니다. 어, 이 꼬리, 꼬리구나. 네, 맞아. 꼬리는 이거 마요네즈 찍어 먹으라고 하셨어. 아, 그래? 그게 있네. 마요네즈도요. 요네즈. 이거는 꼬리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매워? 맛있어? 맵고 맛있어. 그래? 그냥 먹으면 돼. 돌려서 돌려서 뼈가 들어가서 있어. 그렇지, 그렇지 언니. 나도 저거. 빨리 먹어봐. 빨리 먹어봐. 여기서 먹어봤어? 아니. 나 처음이지. 음. 맵지? 나는 좋아. 야, 매운 거 좋아해서. 응, 오케이. 도전.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너무 좋아. 음, 오랜만에 먹으면 봐. 응, 처음인데 너무 맛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가 등산하면서 무슨 얘기할지가 제일 궁금해. 나는 안 할 거야. 근데 말 없어져. 산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데. 난 약간 내가 내 친구들 데리고 상 갈 때도 아빠 같은 스타일이거든. 어떻게? 어떤 아빠? 나는 약간 철학적으로 변해. 철학적으로 변한다고? 응. 그럼 아빠 말고 꼰대네. 진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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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는 가만히 있을게요. 나 데뷔 언제야, 인마? 꼰대나. 라떼야. 너 라떼는 말이야? 너 잠깐 있어봐. 오지 마세요. 좋다, 좋다. 야. 왜 그러네. 잡을려. 라떼는 말이야, 인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안 되겠네. 왜 이러세요? 너 진짜 어디 꼰대라고 하는 거야, 인마. 너 데뷔 12년 차인데 말이죠. 응, 들어와. 들어와. 마셔. 저희 보셨죠?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해도 둘이 똑같이 무릎 꿇은 거.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야, 이제 빨리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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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하기 전까지는 풀면 안 됩니다. 나 근데 하고 싶은 거 있어. 꼬글이 아니면 컵라면 먹는 거. 먹어야지. 언니 당연하지, 먹어야지. 해보고 싶어. 그거는 날씨가 추우니까 아마 그런 거 먹으면 또 맛있을 거야. 거기 국물에 김밥 살짝 담궈서. 차가워진 김밥을 살짝 담궈서. 맞아, 맞아. 이렇게.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우와. 우와, 멋있어. 너무 예뻐. 여기다. 여기, 여기. 어떡해. 털 같아, 나무가. 일로와. 나무가 털 같아. 자, 점프해. 하나, 둘, 셋. 자, 도착하였습니다. 진짜 옛날 스타일. 어, 어. 야, 근데 너무 멋있다. 우와. 앉아, 앉아. 아, 예뻐라. 진짜 예쁘다. 우와. 저기는 심지어 저기 약간 좀 껴있다, 구름이. 언니, 우리가 구름보다 높이 있네. 그래. 좋아. 야, 먹자. 뷰가. 뷰가 너무 아름답다. 언니 작업 되게 신중해 보인다. 지금 손이 차가워서. 그렇지? 귀여워. 트위티 알 깠다. 아, 진짜. 트위티 알 깠네. 혼나? 자, 은지 가지고 와봐. 이거 넣게. 껍데기, 껍데기. 선생님, 껍데기. 아, 이거 좀 먹어도 돼. 안 돼요, 안 돼요. 야, 됐어. 아, 잠시 검사 좀 있겠습니다. 아니야, 정말 잘 깠어. 아, 진짜. 최고야. 와, 대박. 비주얼 죽인다. 갑니다. 어우, 냄새. 아, 안 되겠다. 나도 못 참겠다. 아, 언니 앞도 혹시 있어? 있어, 있어. 맛있어요? 아, 빨리 언니. 빨리 먹어. 나는 이 맛을 맛있어. 여러분이 상상하는 바로 그 맛. 그 맛입니다. 혜나 왜 안 먹었어? 아, 난 됐다. 그거 먹고 언니 국물은 여기 거 먹어봐. 응. 이거 국물 딱 먹기 좋게 따뜻해. 음. 국물, 국물. 이제 국물 먹어야 돼. 미쳤지? 너무 맛있지? 하나 더 있지? 국물. 아까 국물이 내려가서 먹는데. 어? 이제 그거 조금만 줘봐. 언니 면이 잘 익어가지고. 잠깐만. 미안, 미안. 너무 유연했어. 아니, 아니야. 면발, 이건 면발이. 젓가락들이. 아니, 면발이 유연했던 거야. 젓가락들이 좀 유연했던 것 같아. 면발이 유연했던 거야. 와, 나 진짜 내려갈 흰 풀 충전 되고 있어. 내려가서 또 먹어야지. 그럼. 아. 우와. 아. 아.